반갑습니다. 박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모평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6평은 약간 중간평가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6평 아직 등급컷이 안 나왔어. 근데 애들이 예상해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예상하면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강에서 예상 안 할게요. 등급컷 나오면 좀 얘기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답률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 등급컷이 좀 낮아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답률 봤을 때. 근데 이게 정답률도 지금 막 나온 거라서 이게 메가스터디 정답률이거든. 그래서 이게 또 선생님이 그날 당일날 지금 해설강의를 찍고 있어요.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서 실제 나중에 좀 수치가 보정되면 그거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설강의는 보정된 수치가 이 왼쪽에 인덱스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번은 이제 그 판구조론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해서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기업과 대응은 각각 대륙이동설과 해적확장설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쉽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초대륙 판개아가 뭐야. 아 대륙이동설이네.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적확장설이죠. 그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인데 일단 기업부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볼게요. 기업은 해적확장설, 해양지각장설에 해당해. 아니죠. 학생이 틀렸습니다. 학생 B 보세요. 기업을 제시한 백연원은 대륙이 움직이는 힘을 멘틀대류를 설명 못했어요. 설명을 못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니은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C가 맞았습니다. 해적확장설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이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번. 답이 C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률이 높죠. 85%.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은하의 모습이죠. 사진들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가나다는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타원은하입니다. 그럼 이거는 불규칙은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선은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가 나왔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가는 타원은하이다. 맞죠. 그리고 이제 니은 보면 맨날 물어보는 거 똑같이 물어봅니다. 평균 나이 물어봤어요. 나이를 물어봤는데 가가 나보다 적다인데 타원은하가 불규칙은하보다 나이가 많아야지. 나이가 많아야죠. 불규칙은하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디귿바바 가는 다로 진화한다. 여러분들 은하들 사이에 진화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뭐로 진화한다는 보통은 다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가능해. 은하끼리 충돌을 해서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한 은하가 탄생한 다음에 다른 은하라고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각각의 은하들의 특징들을 물어본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73%가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가 보겠습니다. 정답률 89%는 쉬운 문제죠. 심층 순환 모식도예요. A와 B는 각각 표층해류와 심층해률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억 봐봐. A에 의해서 에너지 수송된다. 해수의 해류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에너지 수송이죠. 그렇죠. 저희도에서 고희도로 수송이 일어난다. 맞고. 니은 보시면 기억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층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지. 왜냐면 표층에서 녹아들어간 산소를 갖다 쭉 침강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보시면 평균 이동속력은 A가 B보다 느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A가 당연히 빠릅니다. A는 바람과의 마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A가 B보다 빠른 곳은 한 100배 이상 빨라야들. 알겠지? 그러니까 표층해률가 빠르다. 답은 기억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다 나왔던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쭉쭉 가봅시다. 이것도 쉽습니다. 쇄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쇄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 동그라미 기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뭐냐면 크기가 다양한 자갈물의 점토를 준비해서 투명한 원통에 넣었어. 가의 원통을 퇴적물에서 입자의 크기의 빈 공간, 공급이라고 하죠? 모습을 관찰했어. 컵에 석회질 물질과 물을 부어 석회질 반죽을 만들었네. 자, 뭐야. 교결물질 만들었네. 그렇지. 교결물질을 만들었어요. 교결물질은 석회질, 그리고 SIO2, 그리고 철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교결물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굳혔네요. 교결 작용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기억, 교결 작용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교결 작용이고 맞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퇴적물의 입자들을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물질에 해당한다. 그렇죠? 교결물질입니다. 맞았어요. 디귿. 단위 부피당 공급이 차지하는 부피래. 닿은 부피당 공급인데 이거는 지금 공급들이 많고 얘는 공급을 채웠잖아. 그러니까 교결물질을 채운 게 당연히 공급의 부피가 작겠죠. 자, 디귿이 리일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너무 쉽다. 정답은 87%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o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